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런! 사람들 없을 때 싸보면은 레이브는 요 앞에 떨어지고 아 그렇구나 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이템들 중에서도 재미난 아이템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제 손에 들고 있는 바로 이 제품 이 제품은 40마이크라고 하는 유탄발사기에서 사용하는 유탄입니다 근데 이 제품이 조금 에어소프트건의 서바이벌 게임에 사용하는 유탄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보통은 유탄이라고 하면 요런식이죠 유탄같은 요런 형태로 생겨있는 제품에 앞쪽에 보시면 요런식으로 비비탄을 넣을 수 있는 구멍들이 촘촘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는 한때 잠깐 유행했던 마스트 마이크라는 이런 제품들 이런 제품들은 요 앞쪽에 비비탄이 넣을 수 있는 이 구멍으로 비비탄을 넣고 이 회오리 방향으로 해서 비비탄이 쫙 발사되는 요런 방식들의 유탄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쪽에 요 호울을 통해서 가스를 넣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앞쪽에서 넣는 가스식 방식입니다 근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40맥스라는 제품 아까 제가 앞서 40마이크라고 했는데 40맥스입니다 요 앞에 표시에 적혀있죠 40맥스라는 제품 정면을 보시면 완전히 뚫려 있습니다 바로 비비탄용이 아니고 요런 고무공을 요기에 이렇게 넣고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어소프트건 서바이벌 게임에 사용하는 유턴이랑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거를 구매한 목적은 바로 에어소프트건으로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앵글을 조금 낮춰서 어떤 식으로 생겨 있는지 조금 디테일하게 본 다음에 총평을 말씀을 드릴게요 앵글을 낮춰 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제품들은 잠시 빼놓고 이 40맥스라는 이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40맥스 40맥스라고 요 옆면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빛이 비춰서 좀 그런데 40맥스라고 여기 적혀있고요 이 제품은 가스식입니다 뒤쪽에 이 홀 요 구멍을 통해서 가스를 넣는 방식이고 요거를 이렇게 유탄에 이렇게 발사되는 방식 이 뒤쪽을 눌러서 발사가 되는 방식이에요 특이한 점은 얘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이렇게 분리를 하고 나면 요 안에 소프트고를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 뺄 수가 있고 원통으로 뻥 뚫려 있고요 뻥 뚫려 있고 요기 이 부분에 이렇게 뒤쪽에서 요 유탄을 제가 발사한다고 했죠 이거를 누르게 되면 이 앞쪽에 가스가 방출이 되는 방식으로 기존의 유탄이랑 뭐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뭐 외형에 대한 설명은 이게 단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야외에 나가서 실제로 테스트했던 영상을 봐봐 인트로로 보셨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준비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요렇게 쓰다 남은 비비탄 쓰다 남은 비비탄 새 비비탄을 쓰지 마시고 쓰다 남은 비비탄을 쓰시고요 그리고 요런 랩이 필요하죠 그래서 비비탄을 넣으실 때 꼭 비비탄을 사용하실 거면은 비비탄을 넣으실 때 요 랩을 어느 정도 조금 여유 있게 요정도로 해서 요렇게 뜹습니다 지금 이 랩도 양이 많은데 잘라 볼게요 반으로 자르고 한 요정도 되는 랩 요정도 되는 랩을 일단 먼저 여기 한쪽 방향으로 해서 넣어줍니다 이게 가스의 압에 의해서 발사가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여기가 가스가 발사되는 이 부분은 밀봉이 돼야 돼요 밀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구멍을 만든 다음에 처음 비비탄은 많이 넣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만 살짝 요정도 넣고 요정도 비비탄을 넣어줬습니다 넣어주게 되면은 한 겹을 덮습니다 제가 테스트 한 거는 한 겹을 이렇게 덮어 버려요 덮고 나면 또 비비탄은 어디서부터는 소량 소량 넣고 또 한 겹을 더 덮어요 덮고 나서 또 비비탄을 넣고 마지막으로 덮습니다 덮은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비비탄을 넣으면 안 돼요 어느 정도 갈무리를 해주면은 요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뒤로 덜었을 때 이게 이렇게 떨어져 나오면 안 돼요 비비탄이 떨어져 나오면 안 되겠죠 떨어져 나오면 안 되니까 요런 식으로 넣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비비탄을 넣고 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유탄 발사기용 런처가 있죠 런처에 요런 식으로 넣고 요렇게 잠근 다음에 이것을 발사를 시키면 되죠 이렇게 뻥 하면 발사가 됩니다 지금 가스를 넣지 않았어요 실내에서 쏠 수는 없으니까 요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런 식으로 제가 비비탄을 넣고 발사를 했을 때 인트로 영상이나 이런식 지금 보고 계신 썸네일의 영상처럼 요런 식으로 발사가 됩니다 발사가 되는데 가스는 퍼포디노 그린가스 그리고 퍼포디노 화이트 버전 요 가스도 사용을 해봤고 또 요런 업가스도 사용을 해봤는데 실제로 뭐 게임용으로 쓸 것 같으면 퍼포디노 화이트 버전이나 레드가스 정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 이 제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사공 맥스라는 이 제품을 굳이 게임용으로 쓰기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일단은 첫째가 이 고무탄을 쓰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고무탄 같은 경우는 요렇게 끼우면 빡빡하게 들어가서 아무리 힘을 주더라도 빠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빼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랩을 이용해서 비비탄을 사용할 때 이런식으로 툭툭 치면 떨어져요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요 그러다가 총을 발사했는데 비비탄이 없이 이렇게 공탄만 뻥 나가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랩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용이 좀 번거로움 솔직히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런 형태의 유탄보다는 비비탄 넣기가 편합니다 왜냐 이거는 하나씩 하나씩 다 넣어줘야 되는데 요거는 그냥 랩 하나 딱 얹고 부어주면 되지만 조금 흘러내리는 들었을 때 흘러내리는 정도 그리고 가스압이 높은 가스를 쓰더라도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랩을 잘못 살 경우에는 비비탄이 뭉쳐서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리고 지금 썸네일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들 중에서도 이렇게 랩만 이렇게 이쁘게 써놓으면 쫙 퍼지는 느낌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비비탄은 0.12g 가벼운 비비탄을 사용했을 때는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비비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테스트를 못해봤고 0.2g 탄에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유탄에 넣고 사용을 하는데 기존에 이런 유탄발사기에 있는 이 쉘이랑은 다 호환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호환이 돼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로 요정도 참고로 하시고 이 제품을 그냥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재미로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요렇게 실내에서 집안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소음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야외에서 이 소프트볼을 쓴다라는 용도로 사용하실 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소프트볼을 가스를 넣고 사람에게 가까운 거리 한 5m 정도에서 제가 받아봤거든요 아프진 않아요 그냥 깜짝 놀라죠 소리에 놀라기 때문에 고런 점은 있으니까 이거를 40MAX 이 제품을 구매를 고려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제 영상을 보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제품이 알리익스프레스에 판매하는 금액이 6만원대 중후반에서 7만원대 초반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7만원 조금 넘게 7만 한 천원 정도에 구매를 한 것 같아요 무료배송에 배송은 한 일주일 만에 일주일 한 10일 정도 걸린 것 같고 국내에 정상적으로 다 통관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탄도 비슷한 금액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제품들은 국내에서 구매를 했을 때랑 직구할 때랑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무료배송으로 7만원대 저는 금액적으로 나쁘다 생각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팔면 한 4,5만원대 팔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노는 용도 외에 게임에 사용한다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제품인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실히 재미있는 제품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미난 제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으흑